자 이번 강의는 87페이지죠. 제3항 법인의 능력입니다. 일단 34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법조문이 나오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관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죠. 일단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얘기인데 1번 권리능력의 제한 해서 첫째 성질에 의한 제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권리들은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생명권, 호주승계권, 상속권, 친권, 육체상의 자유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인에게 인정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법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유중 받을 수 있고요. 재산권 인정이 되고 성명권 인정이 되고 명예권 등을 인정합니다. 교재는 없지만 신용권도 인정이 돼요. 특히 좀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신용, 신용권도 인정이 되고 조심할 것은 명예권입니다. 왠지 이 명예라는 것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게도 명예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또 법인은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유원 집행자나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법인, 로법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 다음에 후견인이 될 수 있고, 그죠. 조심할 것은 뭐냐면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물론 친권자는 될 수가 없겠죠. 왜요? 어머니, 아버지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사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사원이 될 수 있느냐. 사원,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원이라는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 영리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원이 주식회사의 주주잖아요. 그러면 주주도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사원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사는 될 수 없고 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의한 제안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고 3번, 목적에 의한 제안이죠. 방금 본 제 34조에 따른다면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돼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목적 범위 내라는 것을 좀 넓게 이해합니다. 좁게 이해하지 않고 넓게. 따라서 이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교재 밑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동의에서 이 부분 보시면 판례는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하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하고 있죠. 따라서 간접적으로라도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법인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법인의 행위능력이 나오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법인에게는 의사무능력자라는 제도는 없겠죠. 왜? 법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만지자일 수는 없잖아요. 또 법인에게 제한능력자라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의사무능력자 제도니, 제한능력자 제도니 이런 게 없으니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그 법인에 의해서 당연히 무엇도 인정되는 거죠. 행위능력도 인정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 2번 행위자는 대표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 임시이사, 특별 내린 청사님과 같은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3번 행위의 방식은 민법상 대리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임시이사고 뭐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3번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입니다. 이 불법행위능력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법인에게는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행위능력도 인정되니까 법인이 한 불법행위는 법인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다시 나면, 나라면 법인에게 불법행위능력도 인정이 돼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A라는 법인이 있어요.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있고 A라는 법인이 있단 말이죠.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A라는 법인이 있고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있어요. 이사가 이 법인을 대표해서 을에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이 불법행위, 이사가 직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했다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에게 효과가 기속된다. 법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 거는 간단합니다.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기관 행위가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면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A와 갑 간의 관계를 우리 민법은 부진정 연대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을은, 피해자 을은 A, 법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의뢰 입장에서는 A나 갑 둘 중에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의뢰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서 법인이 의뢰에게 책임을 부담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그 법인에서 법인은 대표기관에게 부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규제 51번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여권에서 1. 누구의 행위에 됩니까?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닌 우측의 메뉴에 감사나 사원총회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요. 1번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라 타인에게 손해를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번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하는데 1번 직무에 관한 행위의 의미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보시면 2번 대표권 남용이 나오죠. 대표권 남용은 뭐냐면 법인을 대표해서 행위를 해결했는데 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를 우리가 대표권 남용이라고 하고요.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 대리권 남용과 똑같습니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대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아람의 입법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야. 따라서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책임이 구속되게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이 기속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넘기시 한번 일반 불법병의 성립권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고 위법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기억할 것은 이사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고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행위면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2번 법인의 불법행위 효과 1번 법인 자신이 책임을 집니다. 2번 기관계인의 책임 대표기관계인도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A와 대표기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다. 따라서 B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중 아무나 편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법인이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기관계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3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사행위가 아닌 대표기관 행위가 아니었어요. 또 아니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해자는 법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원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연대에서 책임을 부담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35조 제2항입니다. 이항은 법인의 목적법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확인하기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이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으로 X입니다. 청산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X죠.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사장이고 을이 직원이란 말이죠. 직원이 만약에 병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사장이 그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하고 직원을 여기서 피용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용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는 경우에 피해자는 사장에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왜 갑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느냐. 이유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다시 말하면 법인이 대표기관을 채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의 행위 자체가 누구 행위인가요?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이 책임을 지는다. 이것이 법인의 불법행위라는 거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은 이 경우에 허용될 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기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를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은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보겠지만 법인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요.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등기에 관한 내용만 빼고요. 자, 법인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 비법인 사단입니까? 법인의 실질을 갖췄다.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 등기에 관한 규정은 신용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한 규정을 뺀 나머지는 비법인 사단과 법인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대표제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보시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제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 사단에게 소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는 지문이겠죠. 다시 말하면 직무와 관련된 행위가 아니라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5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니까 법인이 책임지지는 않고요. 따라서 그 사항에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대상 법인의 기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된다. 행위를 해야 될 손과 발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우리가 법인의 기관이라고 하고요. 의사 결정기관은 사원총의 내 같은 역할이겠죠. 의사 집행기관은 이사 또 감독기관은 감사 이 세 가지가 법인의 대표적인 기관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이사가 나오네요. 일단 이사는 법인을 대표합니다. 또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물을 집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사물을 집행하게 되는데 57조가 나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한다죠. 다시 말하면 이사는 법인의 필수기관이다. 따라서 만약에 이사를 둘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X가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하단에 2번 이사의 사임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반독행위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서 3번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관에는 뭘 기자합니까? 이사를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 어떤 방법으로 임명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면직할지는 정관에 기재하게 되고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합니까? 정관 기재사항이 아니라 등기사항이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등기된 이사를 우리가 등기이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3번 이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보담한다. 특별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주의의무의 원칙은 선관주의의무니까요. 4번 이사의 대표권과 그 제안에서 1번 각자 대표의 원칙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는 각자가 대표합니다. 자 법정 59조 1항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공동으로 대표한다는 물론 뭐죠? X겠죠.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 대표하게 되고요. 3번 2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해보죠. 이사가 가지고 있는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해야 돼. 따라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표권 제안은 뭐인 거죠? 또 정관에 기재된 대표권을 제안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대표권 제안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표권 제안을 하려면 정관에 기재하고 정관에 기재된 사안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대표권 제안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 민법 규정에 대한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건 아니고 2번 대표권 제안에 의해는 아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3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의 효력요건 정관에 기재해야 된다. 대표권을 제안해놓고 정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무효다. 4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판례는 뭡니까? 이 제3자는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대표권 제안에 대해서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이사의 대리인 선임의 제안입니다. 고인권의 제안입니다. 자 이런 문제겠죠. 자 A라는 법인이 있고 가비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있어요. 근데 이사가 모든 업무를 모든 사물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을이라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 포괄적으로. 다시 말하면 특정된 업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네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해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가비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을이 대리에 생산한다면 솔직히 가비라는 대표라는 것은 이사라는 것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 좀 읽어보시면 62조입니다. 이사는 정간 또는 총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 하나여 타인으로 하여 뭐라고 해야 되겠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줄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말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5번 이사의 주요 집행사무 해가지고 우측에 1번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게 되는데 58조 2항을 보시게 되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권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죠. 구분할 게 있습니다. 이사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자 할 때는 각자가 대표합니다. 각자가 따로따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대내적인 사무 집행에 대해서는 각자 알아서 사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두 가지를 구별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 이사의 주요 사무가 나오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 될 거고 이런 거 머리 글자를 따서 해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6번 이사의 직무 집행 정지가 나오죠. 52조 2입니다. 법정만 이해하십니다.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 사무소와 분 사무소에 있는 곳에 등기소에서 등기하여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언제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언제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지에 대해서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52조의 2를 이해하려면 상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상법에 나오는 내용을 좀 적어놨어요.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민법 시험이고 민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상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집행 정지 등은 그냥 등기하여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 대행자를 선임하는 경우에 뭘 해야 됩니까? 등기하여 한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넘겨보시면 직무 대행자의 권한이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를 확인하게 되죠. 2020년도 문제네요. 민법상 아, 이건 뒤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다 이사를 공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오시면 임시이사와 특별 대리인이 나와요. 자, 이거는 개념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하냐면요. 이사가 없거나 이사의 결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가 두 명이었는데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사임했어요. 그래서 이사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선임하게 되는 사람은 우리가 임시이사라고 합니다. 번쯤 볼까요? 임시이사. 개념만 입니다. 63점.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한다죠. 자, 임시이사는 언제 선임합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 그 다음 2번 특별 대리인 특별 대리인은 언제 선임하냐면 이해가 상반될 때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이사 대표기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A라는 법인 소유의 A건물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이해가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인 갑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깎는 게 좋은 거고 매도인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해가 상반되는 거죠. 이때는 이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이 특별 대리인과 이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과 대표기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누굴 흐림합니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죠. 하단에 64조입니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주의 규중에 가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한다. 다시 말하면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것은 뭐가 되죠? 특별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측에 문제를 확인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확인합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어요? 그때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니까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노가 있는 때 법원은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X 특별 대리는 이때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상반될 때 선임하는 거죠. 2번 이사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른 정관에 다른 규중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X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 대표하지만 대내적 사무집행은 과반수로서 결정해야 되므로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정관에 이사의 해임의 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우리가 정관의 기재 사항에 이사의 입면에 관한 규정이 있죠. 따라서 면직 해임 사유를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또 해임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가 없을 테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4번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X죠. 그러니까 취하라는 것은 신청을 취한다라는 소급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5번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는 그 무효를 추정할 수 없다. X입니다. 무효는 아무나 집장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무효임을 추정할 수가 있을 테니까 5번도 X죠. 답은 3번인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98페이지부터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 부분부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